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낮추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겠죠.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원가 공개를 확대하면 기업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축소될 수 있겠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고가 부동산 시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출발합니다. 고고 1부는 2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유재성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전화번호 아시죠? 서울전화고요.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공부부터 해볼 텐데요. 어떤 주제 공부해볼까요? 네,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딱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주택학회라는 학회에서 19일 날이었죠. 19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전월세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지금 주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제가 되면서 거래 신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월세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정부 쪽에서 좀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받고 있는 것들 또 더더구나 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십억 원 지금 넘어가는 이제 전세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또 주택임대사업 등록 이런 것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 이것이 뭐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또 손해가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따져보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 제가 또 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주택임대사업 혜택들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록요건부터 조금 봐야 되겠죠. 내 집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내 집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월세에 살고 있어도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만한 임대주택 한 채만 있다면 가능하겠다. 뭐 예전에는 임대주택이 3채 이상 있어야 된다. 5채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내 집이 없어도 그냥 임대주택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사업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로 해서 전역면적 85제곱메다 이하만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가구 주택은 원래 혜택이 없었었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도 이제는 주택임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가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룸이 15개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15개 다가 전역면적 40제곱메다 이하일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사업들 등록을 한번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보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요. 자 일단 뭐 취득세 100% 감면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신축, 신규 공급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취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에는 준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만 넘어가도 그렇죠. 4.6%니까 취득세가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자 이 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까지 감면을 해주니까 그러면 850만 원을 그냥 깎아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50만 원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또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자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 임대주택을 했을 때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은 이런 거죠.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내가 보유세를 내지 않는 방법 바로 이런 거죠. 2억 5천씩 두 개를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5억짜리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억 5천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대소득세 75% 또 감면을 받죠. 자 뭐 지금 전월세 신고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소득세를 물론 14% 분리과세이긴 하지만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임대소득세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2주택만 있어도 42%에서 10% 추가해서 뭐 52%고 3주택이면 거의 62%까지 가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거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장 큰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래 집 한 채에 대해서 만약에 2주택이면 내 집에 대해서도 뭐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내 집이 한 채 있으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집이 무려 뭐 99채가 있어도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99채에 대해서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하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2018년, 네 그렇죠. 9월 13일 제가 굴산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거는 또 희비가 엇갈리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가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강보험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 때문에 소득 때문에.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올라간 인상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또 감면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그래서 혜택을 보시면서. 자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드린 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4월달에 개별 공시가격이 나오고 나면 그때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차피 등록을 할 거라면 4월달 개별 공시가격이 나오기 그 이전에 6억 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 사업 등록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이 이렇게 혜택이 크면서 또 소형주택 쪽으로 또 혜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임대 사업 쪽에 수익형 투자는 공시일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5만 원만 월세를 싸게 해도 주변보다 공시일이 없겠죠. 전세가는 500만 원, 1천만 원만 싸게 해도 사실 공시일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체계적 위험, 내가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더더구나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상 월세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실물 연금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임대 소득, 자본 이득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이런 쌍방향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성공 투자를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1, 2인 가구 초소형적이 훨씬 혜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85제곱며도 혜택이 있고 60제곱며도 혜택이 있고 40제곱며도 혜택이 있는데 40제곱며도 혜택이 있는데 40제곱며도 이하가 가장 혜택이 크다는 거죠. 자 더더구나 신축이 혜택이 크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자 매입 시 소액, 무대출 투자하는 거 지금은 뭐 DSR이다, 신디티아이다 많은 대출 규제도 있다 보니까 소액, 무대출 투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10년 이상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계속 좋아질 수 있고 5년, 10년 후에도 공실 걱정 없이 월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이것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은 서울 중심권 쪽에 똘똘한 한체 전략도 좋겠다. 자 결국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아무리 멀어도 그렇죠. 이런 초역세권 입지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번화한 도심권 입지가 좋겠다. 지금 1, 2인 가구 쪽들은 지하철 역세권을 주변에서 번화한 주거지를 선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죠. 그래야 또 공실 걱정 없이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 입지로 했을 때 공실 걱정 없이 계속 수익 내면서 거기에다가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이득인지 손해인지 두 가지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공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직접 부동산 분석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오피스텔입니다. 부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11층 건물 내 6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3천만 원 전망되고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200만 원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 금액이 4,8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염창동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입지와 호재 분석해 볼게요. 네, 뭐 염창동 그러면 또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마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곡 쪽 같은 경우는 9호선 쪽을 우리가 황금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김포공항부터 출발을 해서 마곡 뭐 바로 지나가죠. 지금 특히나 급행 같은 경우에는 염창까지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당산 쪽도 뭐 그 영등포 쪽에서는 또 아주 번환되잖아요. 이쪽 한 정거장이면 가는 거고 지금 여의도까지도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강남까지도 여섯 정거장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강동시대까지 열린 게 바로 9호선, 황금노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강을 따라서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그것도 대규모 업무 단지만 지나가는 것이 바로 9호선이고 황금노선인데 더더구나 9호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급행이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뭐 몇 정거장이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 도달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9호선 급행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9호선 급행이 서는 역, 그것이 바로 염창역이다. 이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제가 뭐 아무리 모레도 늘 도보 10분 거리 말씀드리는데 뭐 5분 거리면 정말 초초역사건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 중에서도 앞으로 4차 산업의 일자리, 정말 우리의 미래 먹거리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쪽을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곳이 마곡지구가 되겠죠. 지금 뭐 마곡지구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한 번 하신다고 하면 마곡지구는 꼭 임장을 한 번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16만 5천 명이라는 석박사급 연구원 고소득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곳이 또 마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에 올라가면 한강이 보일 정도로 바로 한강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강 가까이 투자해라. 한강 축에 투자라고 하는데 한강 축에 있는 높은 주거의 미래가치도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다. 일단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바로 염창역이 여기에 있잖아요.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인데 지금 보시면 뭐 한강, 그냥 뭐 한강 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로 여기죠. 자, 이렇게 9호선이 김포공항, 마곡, 당산, 여의도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급행이 서는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는 곳. 자, 여기에다가 지금 월드컵 대교 지금 곧 개통을 하잖아요. 지금 상암까지도 지금 쭉 갈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여의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금융 쪽의 인력들이 많은 곳이죠. 또 고소득임차인들이죠, 이쪽들도. 자, 여기에다가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재건축 연안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2만 6천 세대가 5만 5천 3백 세대의 또 어마어마한 그것도 35층 규모의 스마트 시티로 또 거듭나게 되죠. 자, 이쪽에 지금 계약 뭐 테크노밸리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김포공항도 이 터미널까지 있어. 자, 따지고 보면 이 염창역이라는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9호선 급행으로 보면 마곡까지 두정거장 그리고 여의도까지 두정거장 한강변 쪽에 가장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마곡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그대로 혜택을 보고 여의도나 영등포가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대로 그대로 혜택을 보고 또 위쪽으로는 상암 쪽이 지금 다시 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지금 혜택을 볼 수 있고 목동 쪽 그러니까 염창역을 주변으로 해서 모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개발 호재들의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핵심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도 급행에 정차하는 곳은 인기가 더 많죠. 급행에 정차하는 염창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마곡지구와 굉장히 인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건물 모습 살펴봐야겠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안전안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후분양 물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서 내 방이 어떻게 생겼고 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는지 옥상이 올라가서 정말 한강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후분양 물건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요. 11층 건물에 두 개동으로 해서 80세대인데 이쪽 주변들은 또 아무래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임차인들이라 보니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는 투룸 아파텔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공이 완료된 안전한 투자가 장점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가격 공개해 주시죠. 네, 이쪽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룸 아파텔인데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이미 3억을 넘어갔는데 지금 이쪽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세가 2억 3천까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는 대로 전세가 금방금방 맞춰져 월세가 금방금방 맞춰질 정도로 굉장히 임차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구호선 급행정차역, 염창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유재성 대표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세미나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돈되는 서울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되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중심권 소액투자 특강이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같은 장소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되니까요. 꼭 02-2077-6357번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재성 대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